2022년 상반기에도 실화탐사대회는 수많은 실화가 소개됐습니다. 그 중 시청자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이야기들은 무엇일까요? 화제의 첫 번째 실화, 스타 셰프의 두 얼굴입니다. 예능 프로그램에서 종횡무진 활약했던 정창욱 셰프. 실화탐사대회에 그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. 벽에 콱 찌르고 그 차에서 뛰어내리자마자 달려가서 셰프의 몸을 잡았어요. 얼굴을 그의 얼굴에 들이니면서 정말 분노에 가득하고 그렇게 살경 가득한 입구에서는 사실 정말 처음 봐서 칼이 배 앞에 있거나 바로 손 시범을 하고 욕설을 하고 그릇을 집어 던지고 어른날 이 새끼는 뭐 앞으로 어려울게 못 들어오게 한다. 서로 부딪혀서 정치가 떨어졌고 깨졌거든요. 이유 묻지 않고 질감을 때렸어요. 눈물 한 다물이라도 울리면 죽여버린다고. 상상도 못했던 그의 실체에 방송 시청자들은 함께 분노하며 큰 공감을 보내주었습니다. 그리고 지난 6월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. 정창욱 셰프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하고 합의하기를 원한다고 언론에 보도됐습니다. 그러나 간이 재판으로 오늘 그냥 다 끝내주시면 안 되냐고 했었어요. 그래서 판사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라고 하시더라고요. 나는 그동안 많이 힘들었다. 사실 1년이나 지났는데 사과를 받은 적이 없고 진짜 강력한 처벌 내려주셨으면 좋겠다. 두 번째 화제의 실화. 추적 이은혜입니다. 한 계곡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. 생명보험 계약 효력이 사라지기 불과 4시간 전에 사망한 윤 씨. 그리고 그의 아내가 범인으로 지목됐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안 갈 거예요. 왜냐하면 우리 둘이 데이트를 즐겨야 돼요. 네 그렇죠.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던 부부. 하지만 그녀를 곁에 둘수록 남자의 삶은 무너져 내렸습니다. 윤 씨는 늘 혼자였습니다. 두 사람이 나눈 대화도 여느 부부의 대화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. 여보세요. 어 새해 복 많이 받아. 어 새해 복 많이 받아. 어. 어디야? 나 지금 큰 집. 아이고. 그래서 신장이라고 큰 장 같구나. 그냥 와가지고 맛있는 거 먹었어. 잘했어. 별 그건 없고. 우리 그냥 그만할까? 헤어질까? 이렇게 그렇게 좀 지치더라고. 그래서 그냥. 아니 오빠 정말 근데 나 그만 만나고 싶어? 아니 그런 건 아닌데. 내 실례해서 미안해. 너무 돈이 없으니까. 돈이 너무 없으니까. 빚이 너무 많아. 지금 얼마인지도 모르겠어. 오빠. 7, 8천 대는 것 같은데. 그의 통장을 보면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돈들이 빠져나갑니다. 이은혜의 지인들에게 심지어는 대부 업체에도 돈이 송금됐습니다. 이은혜가 가져갔을 거라고 추정되는 돈은 모두 7억여 원. 당장 끼니를 때울 돈도 없었던 윤 씨.